역도 선수 진윤성이 찢어진 골판지 침대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일본 네티즌들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. 한 일본 네티즌은 찢어졌으면 교환해주잖아. 그게 안되면 운영 문제겠지만 일부러 sns에 올리는 의미를 모르겠네. 졌을 때 핑계거리인가 라며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고 쾌적해서 수면의 질이 좋아졌다는 선수들도 있으니깐 뭐라고 할 말이 없네. 평범하게 사용하면 망가질 리 없으니 초기 불량일 수도 교환해달라고 하면 해주겠지 일부러 참을 필요는 없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또 다른 네티즌은 다른 해외 선수들의 sns에는 둘이서 침대에 앉아 뛰어도 망가지지 않던데 혹시 일부러 부숴어라는 반응과 일부러 뛰어다니면서 부순 거 아니야. 일반적으로 사용하는데 저런 상태가 된다면 지금쯤 거의 모든 침대가 불만투성이 일 거야 라며 진윤성 선수가 골판지 침대를 망가뜨렸다는 억측을 쏟아냈습니다. 앞서 진윤성은 지난 27일 sns를 통해 일주일만 더 버텨봐 시합까지 만이라는 글과 너덜너덜해진 골판지 침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ева